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번 연말 시장식 때 위해 열심히 많이 준비했다 힘들다는 소리는 잘 안 하지만 그리고 근래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기뻤다 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에서 자꾸 팬들이 자꾸 팬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암코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춤실을 추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많고 일곱으로 가야겠다 너무 추진 암코드에서 정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춤실리ierno 뭐하다 항상 뿌듯하고 있다 내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해야지 Ос으로 잘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남한가 정말 멋있는 남한가 정말 멋있는 남한가